우리 자기, 나 요리해주는 거야? 야, 내 생일이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줄 거야 맛있겠다 아, 어떡해 괜찮아? 어떡해 아이고, 조심해야지 맨날 다치고 싶다 막 신혼을 시작한 우리 두 사람은 이 행복이 영원할 거랍니다 나 늦었다, 나 먼저 갈게 아, 그래 밥 챙겨 먹어? 어 아, 맛있겠다 어디야? 나 오늘 야근할 것 같아 오늘도 야근이야? 미안해 아, 괜찮아 수고해 밥 잘 챙겨 먹고 응 오, 왔어 어? 나 일 다 끝났어 수고했어 피곤하다 좋다 좋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썩 딱 풀리는 것 같아 시작되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되었다 한다 그치? 어 오늘 나 어때? 예뻐? 어, 예뻐 제이효라예요 무슨 소리야? 어? 무슨 소리 나 모르겠는데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아, 예 어, 손님 손님 이거 떨어뜨리시는 거예요? 어딜 만져? 예? 어,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? 무슨 말씀이세요? 이제 꺼져 씨 자기야 왜 그래? 어? 뭐 하는 거야? 우리의 관계는 점점 대담해져 갔다 응, 미안해 나 오늘도 야근 천천히 하고 와 어? 어? 미안 큰일 날 뻔했잖아 나 진짜 혼내준다 따라와 따라와 내가 좀 소홀했나? 오늘은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괜찮아 괜찮아 부끄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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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! 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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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야!